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e make the rules 세상에 하나뿐인 유칙바둘 수 없어 나 anyone 아 왜 이렇게 사연 다 했었는데? 모든 희율을 네가 갖춰줘서 세상 어느 곳에서 떠난 너라고 말해 나 살 쪘나봐 포기할 수 없는 울리야 너라서 This rule oh my oh my my yeah 무대 위 조연이 없는 조연들 호흡함을 나눠 가져 익숙한 흐름마저 영원한 장면 안에서 우리 함께 We make the rules 세상에 하나뿐인 유칙바둘 수 없어 단체로AH 수채소랑 같은데 수채소랑 같은 데 하하하하 하핫하핫하핫하핫하핫 여기서도 나를 너라고 말해 대사함을 가진 밤드백 천으로만명한 장면 천으로만명한 장면자로 천으로만명한 장면 하핳하핳 아니에요 다리부턴 첫 장면이 없어서 그정도 이제 오토바이죠? 오늘 곳에서 떠난 너라고 말해 다 왔다 다 왔다 너무 화났나? 화나야 50초 정도 형 형 형 이렇게 빼고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 봐 일단 가 가 나 가 정환이 형 야 한 달 못 보지 않았냐? 4개 몇 착 찍었어 지금? 5개? 몇 시부터 샀는데? 엄청 빨리 찍는다 벌써 다 와 여권지갑 예스 여권지갑 없는데 내년 투어에는 6월 2일 여권지갑만 해야겠다 오레오 딱 초콜릿 정환이랑 우리가 어색 너무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 쉐롬 마 쉐롬 마 쉐롬 미워하고 아파도 했어 쉐롬 마 쉐롬 이제 난 알아 너 또 하나인걸 숨기고 싶잖아 I want to hold you out 나의 어둠 맞아 I gave you my love I gave you my love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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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너무 저는 세븐티민규입니다 저는 지금 노블레스 맨즈 3월호 커버 촬영을 다 마쳤고요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제 긴 머리와 오늘 즐겁게 촬영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는 촬영이었고 촬영도 재밌었고 노블레스 맨즈 3월호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영상 인터뷰만 남겨놨고요 어서 빠르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월 14일이에요 바로 캐럿들의 생일이죠 미리 생일 축하해요 너무 그렇게 촬영했어요 바로 Avoid 전두ird疑 손은 이미 닫히Go 를 룰 reopen 겠습니다 이래 Fur Vikt장 lif이 조약 forty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